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의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쉬운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며칠 들고 일어나서 스테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테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테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했습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테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테반에게로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러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칠 때에 스테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테반은 잠들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오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저녁에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스테반 우리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스테반 집사님처럼 어떻게 우리 살아나가야 될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열한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 말씀 총하여 천사의 얼굴처럼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일어난 구제문제의 위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갔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핑계나 변명이 아니라 비난과 평가가 아니라 신앙의 자가진단을 통하여 사도들이 자기들의 본분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말을 한 이후에 일꾼을 선출하였습니다. 누구나 어떤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본질을 찾아야 되는가를 먼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다른 사람의 얘기나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춘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사도라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일곱 일꾼을 선출하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출한 일곱 일꾼들 일곱 집사님들이 헬라파 이름을 가지고 있다 헬라파 이름을 가진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문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위기가 헬라파,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인들의 홀로 사는 여인들에게 구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사도들은 그리스말을 쓰는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을 일곱 일꾼으로 뽑았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그 모든 일곱 명의 일꾼들이 다 헬라 계통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되었든간 그들이 그리스 사람, 그리스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세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든가 또 한국에 가면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한국 시민권을 따서 법적으로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일곱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곱 일꾼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의 유대인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헬라의 출신, 그리스의 말을 쓰는 그리스 출신의 유대인들을 뽑음으로 이제 사도들의 겸손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가장 지난 시간 6장 1절부터 7절을 읽으면서 처음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겸손함을 통하여 쓰임받았다라는 것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이제 성경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꺼이 자기의 자리들을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보통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 사람을 뽑는 게 사람들의 계획이고 또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고 일꾼 선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정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사도들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부흥이 있었다면 이제는 헬라파 출신의 일꾼들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 그리스 말을 쓰고 헬라의 문화에 있는 그래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정 1장 8절에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헬라파 출신의 일꾼들을 뽑게 되는데 참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우리도 참 이렇게 주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정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이 참 더욱더 정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일곱 일꾼을 뽑았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스테반입니다. 스테반 오늘 집사님, 스테반 일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1번 보시면 스테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어지는 복음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스테반 오늘 일꾼 스테반 집사님을 통하여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어지는 첫 번째 오늘 장면이 바로 오늘 6장 8절부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다섯 부분으로 전환점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장, 9장, 12장, 16장, 19장 그리고 마지막에 28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마다 하나님께서 스테반이라든가 고넬료라든가 안디옥 교회라든가 이런 사람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6장과 7장의 말씀은 바로 스테반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어지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7장, 8장은 스테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고넬료와 사울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의 장면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이제 6장부터는 스테반과 빌립 그 다음에 9장부터는 고넬료와 사울 사울과 고넬료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목적과 비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품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말씀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만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초대교회의 말씀은 4등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1장 8절에 보금이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고 보금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유대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되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초대교회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테반 첫 번째 예의 보금이 이어져가는 모습을 함께 볼 텐데요. 스테반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스테반 집사님 스테반 이름의 뜻은 멸류관이란 뜻입니다. 멸류관. 참 이름이 참 귀하죠. 멸류관. 부모님이 이름을 지었다면 참 멸류관과 같은 왕관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로 주님을 위한 승교자 주님의 멸류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멸류관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한 멸류관이 돼야 돼요. 주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디모드의 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 교재에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의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정말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내가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의 그것을 나에게 줄 것이오. 내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루하루 의의 멸류관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이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의의 멸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참 여러분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도 주님께 해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섬기고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한다거나 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참 우리가 참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때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나의 섬김이 이 땅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의 멸류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정말 빛날 것이다. 그럼 그게 정말 빛나는 거예요. 요즘에 소치올림픽 금메달 따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훈련 받을 때에 지옥 훈련하면서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랬는데 막상 시합에 나가서 그 시합의 모든 훈련들의 정말 마지막에 금메달을 따는 보상 여러분 우리의 메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는 것 그것도 기분 좋고 또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진정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때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정말 때로는 빛이 나지 않을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멸류관 의의 왕관을 위해서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갈 때에 그 영광의 멸류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스테반 집사님은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 멸류관을 바라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멸류관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멸류관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지금 순교의 지경에서도 스테반 집사님은 하늘을 보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을 바라본 것입니다. 참 스테반 집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 참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참 이렇게 우리가 주님 영광 돌리며 죽을 수 있다면 아 그 순교라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려운 것이지만 차원이가 이런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면 나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죽을 수 있다면 참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죽는 얘기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잘 죽는 것이다 라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사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죽느냐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어디를 향하여 내가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죽는가 내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볼 때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또 지옥을 두려워하게 되고 심판을 생각하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자꾸 허망하고 허비되고 그리고 의미가 없고 꿈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거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죽을까? 내가 죽음 위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경애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를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날까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도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갈 수 있을까?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고 천국을 바라볼 때에 아 내가 어떻게 죽을까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죽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내가 주님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 순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까? 그게 언제 될 줄은 몰라요 여기 다 공평하게 왔지만 여러분 누구도 자신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자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나이가 많고 적음이 자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어떻게 맞으실까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는 세 가지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들어보셨어요? 세 가지 준비해야 된대요. 첫 번째, 설교할 준비. 항상 설교할 준비. 어디 가사나. 두 번째는요. 그렇죠. 이사 갈 준비하래. 주님이 부르시면 이사 갈 준비.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죽을 준비.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스테반 집사님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막 집붕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다. 아니 이제 막 그것도 여러분 오늘 스테반 집사님 보면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오중충만. 오중충만 아세요? 오중충만. 성령, 지혜, 믿음, 은혜, 능력. 오중충만.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성령충만하고 지혜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은 좀 세상에서 좀 이름을 날리고 좀 교회에서 봉사도 오래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스테반 집사님 오늘 보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받아주시잖아요.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6장 3절에 보면요. 첫 번째로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이제 충만한 거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6장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으로 충만한가? 지혜와 믿음과 그 다음 6장 8절에는요. 스테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충만한 것을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비교를 해서 분류해 보면요. 하나는 외면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만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꼭 빛과 소금과 같아요.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드러나는 충만함이 있고 또 내면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망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충만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고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내가 함께 만나는 성령, 지혜라는 것은 드러나는 충만한 것입니다. 그 행동과 말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속에 내면적으로 내가 주님과 만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도 내면적인 것이죠. 능력이라는 것은 외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표현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것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에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과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에서 구제와 봉사해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온유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온유한 사람이지만 직장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기도만 열심히 한 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고 정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배울만한 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안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면적인 것까지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6장 마지막 전에는 설교를 하기 전에 모습을 표현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공 이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대요. 천사의 얼굴과. 우리 한 번 옆사람 얼굴을 한 번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으세요?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으세요? 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으세요?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제가 한 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 거울을 보면서 연습 한 번 해봤어요. 웃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 아니면 얼굴이 동그란 게 천사의 얼굴일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천사의 얼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천사의 얼굴 같다 예전에 어떤 화장품 선전에 이런 선전이 있었대요 아모레 마몽드 파우더 팩트 이걸 바르는 순간 천사와 같아요 이런 선전이 있었대요 그 화장품 바르면 천사 화장법인가요? 천사가 뭐예요 천사? 우리가 천사 그러면 그림 발렌타인데이 카드에 있는 아기 천사가 이렇게 날개 두 개 갖고 안녕하세요 이게 천사인 것 같고 아주 얼굴 뽀얗고 우윳빛이고 저같이 이렇게 천사 얼굴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경의 천사는요 온유하고 그렇게 아기 천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온유하고 웃음이 있고 인자한 천사만 있는 게 아니죠 이사야 육장에 슬압 천사 나오잖아요 여섯 날개를 가지고 뭐예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천사가 성전에 있었을 때 이사야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는구나 그랬어요 그때 슬압 천사가 이사야 육장 7절에 성전에 있는 재단에 있는 수출 가지고 가서 이사야 입에 대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육장 7절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랬어요 천사가 죄의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하심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또 천사는 어디에 등장해요?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의 천사들 목자들에게 천사들 나타나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천사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웃는 얼굴이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천사는 진리를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그의 얼굴에 진리를 선포하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죽으니까 아픈 거 참으면서 안 아파요 이게 아니라 지금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억울함과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으로 억울함으로 있는 얼굴을 참아내는 얼굴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얼굴이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이 천사의 얼굴 같은 천사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 교재에 있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어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들려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걸까요? 우리가 10장을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얼굴 때로는 온화한 얼굴로 때로는 불이함에 평온함을 잃지 않는 담대한 얼굴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억울함에 억울하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얼굴 바로 이것이 천국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얼굴로 사셨습니까? 오늘 사람들 만날 때 어떤 얼굴로 사셨습니까? 정말 천사의 얼굴로 사셨습니까? 아마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아서 웃음이 끊이지 않은 얼굴이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천사의 얼굴 아니에요 내 일 잘 돼서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잘 돼서 얼굴에 웃음이 있다 그게 천사의 얼굴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오늘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삶이 어려워서 실망스러워서 오늘 얼굴이 정말 내가 웃음이 없는 얼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천사의 얼굴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웃음이 없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 때문에 오늘 내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오늘 주님 만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얼굴 웃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려고 오늘도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얼굴 그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은 내 기분이나 내 상황이 좋아지는 얼굴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얼굴 오로지 내 삶 속에 주님만이 드러나는 얼굴 그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요 내가 시기하는 사람을 만나요 오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얼굴을 만나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웃음은 나오지 않지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거울이에요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내 얼굴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의 얼굴로 사셨습니까? 정말 천사의 얼굴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도록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때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천사의 얼굴처럼 그러한 모든 일이 정말 웃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잘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6장 15절 전에 보면 6장 9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논쟁합니다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헬라 문화 출신이에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도 헬라파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쟁이 난 거예요 헬라 문화는 논쟁입니다 지성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났는데 논쟁이 났는데 그들이 스테반 집사님의 이 지혜 충만함에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논쟁이 나고 그랬더니 6장 11절에 어떻게 돼요?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논쟁, 선동, 거짓 증언 정말 여러분 억울한 일은 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누명까지 쓰죠 성전 모독제와 율법 모독제 성전 모독제와 율법 모독제 이 누명까지 쓰면서 그를 깎아내리고 억울하게 하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는 딴 데로 가고 이제 살려고 도망가는 얼굴 되는 사람이 있죠 이수는 어디로 가고 정말 억울해서 내가 먼저 돌 들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고 참고 참는데 그래도 그때는 참았는데 결국에는 집에 가서 그냥 어디서 빤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고요? 집에 가서 아이들이나 아내에게 화풀이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스테반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천사의 얼굴과 또 어떤 천사의 얼굴을 지금 대조합니까? 여러분 천사하면 또 누가 있어요? 사탄도 천사예요 사탄도 타락한 천사예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이 지금 천사의 얼굴 주님의 진리의 천사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들춰냈을 때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일법학자들은 사탄의 천사의 얼굴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같이 듣고 같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의 천사의 얼굴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이겨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졌다 내가 저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못하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얼굴이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악마의 얼굴과 진리를 전하는 천사의 얼굴 6장 15절 말씀 공유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라 그랬어요 스쳐본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스테반이 논쟁을 했는데 저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선동해서 지금 억울함을 당했는데 저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거짓 증언으로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얼굴을 누가 주목한 겁니까? 사람들만 주목한 겁니까? 하나님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유다와 사마이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복음의 증거가 될까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억울하세요? 누명을 쓰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거짓 증언으로 누가 선동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이기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못 참아요 싸워야 돼요 한마디 해줘야 돼요 그냥 내 상처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하기는 겁나니까 집에 가서 딴 사람에게 풀어야 돼요 그냥 받은 은혜 다 없어지고 그저 그 한마디에 열 마디 좋은 마디 사람에게 드는 건 다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다 까먹고요 그 하나 나에게 서운하게 한 그 하나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목사가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중요한 때에 그것만 참으면 되는데 그것만 지나면 되는데 그거 나를 죽이고 주님의 영광을 들춰내면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때의 주님 생각하고 진리 안에 담대하면 되는데 피하고 덧먹고 비겁해지고 나중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 사람만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공유했던 안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스테반의 얼굴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얼굴이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논쟁과 선동과 거짓 증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제일 첫 번째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 내가 그 사람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이제 복음의 전환점, 복음의 다리를 놔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힘을 받을까 그때 스테반 집사님이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때의 스테반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테반 집사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4번 보시면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스테반은 예수님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7장 54절에 보면 7장 전체가 어떤 것이에요? 7장 전체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가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돌을 들고 사람들이 선동하고 논쟁을 하는데 스테반 집사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격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개정개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찔려서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찔려서 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지체장애자를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때 마음이 찔렸을 때 제가 설교했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격분했습니다 참 대단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격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이 말씀 누구한테 하는 말씀 이 말씀 왜 저 집사님 와야 되는데 저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듣고 격분하는 말씀으로 참 여러분 이 마음밭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씨앗을 뿌리더라도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는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90배, 100배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정말 가시밭길이고 돌밭길이고 마른 그러한 밭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예 여러분 이렇게 스테반에게 일을 갈 때 7장 55절 56절에 스테반이 끝까지 무엇을 바라봅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라고 나옵니다 끝까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7장 55절 56절을 보면 본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누가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거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 지금 아프지 않아서 피가 안 나서 지금 참을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급할 때는요 주님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의 삶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매일 갖고 정말 주님과의 그 만남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정말 마지막에 돌이 날아오고 피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니 주님을 바라보니 하늘을 쳐다보니 영광을 보니 오른쪽에 계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스테반 집사님이 정말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도 주여 뭐라 그럽니까 복수해 주십시오 그래요 아니죠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누가 한 말이에요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에도 한 마디가 뭐예요 예수님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분노가 있고 감정이 있고 지금 내 삶 속에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의 얼굴 주님의 거울이 되어서 마지막 내가 숨질 때까지도 뭐예요 주님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의 이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찬양이 이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것이 신앙이에요 지금 돌이 날아오는데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내가 마지막 어떻게 죽는가 더욱 주님을 사랑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주님을 더욱 사랑 주님 내가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주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이제 오게 생겼으니까 주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스테반 이제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서 계신 것만 보면요 지금 가도 한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한 신랑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 시원해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거울로 예수님의 거울로 내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란 말이 뭐예요? 얼의 꼴 내 영혼의 꼴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 예수님 행동 예수님의 삶 그러한 예수님의 거울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되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와 피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8장 1절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박해가 일어났라고 핍박이 일어나면 야 이제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을 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이제 파산 났구나 이 교회 이제 분열되는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온 교회가 두려움에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경애했다고 그랬어요 이 큰 박해가 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사도들 외에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흩어지심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까지도 뭐예요? 주님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핍박당한 것도 주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한 것도 주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도 주님의 거울이 되고 주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상황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죽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거울이 되어서 마지막 한마디 내 피에 복수해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썩을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마지막까지도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 호흡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비추이는 전도지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에게 서로 인사하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엇이에요?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전도지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게 전도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거울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인디아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인디아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주님을 비추이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테만 집사님처럼 항상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거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이고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정 based에 need to be that 감사합니다.